이해리 똥 쌌어! 이해리 똥 쌌어! 어? 똥 차는 이해리 나와. 나도 못맹 잡아. 어? 이해리 나와. 괜찮아? 어? 이해리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여기가 나와 있어 봐. 잠깐만. 어? 괜찮아, 이해라. 졸라지 마. 어? 추우면 돼? 이거 언니 역대급이라서 그냥 개발이야. 하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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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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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바다. 닦았어! 닦았어. 하이초! 고맙습니다. 오케이. 호북한 심심야. 하이용. 하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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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원! 하이초! 하이초! 네, 읽어줄게요. 이제 책 읽어볼까? 이렇게 만들어진 돌은 단단한 땅이 되고, 커다란 산이 되고, 집 앞에 눈이 쌓였으면 빨리 치워야지 미끄러져서 내 팔을 다쳤잖아요. 읽어줘. 자, 이제. 쥬키퍼, 구우피. 너무 어려워, 구우피. 미키 샌스, 미키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찾을 거야. 어, 희율아, 또 쌌어? 아니야. 아니야? 바지 입을까? 안 쌌어. 바지 입을까? 안 쌌어. 바지 입을까? 안 쌌어, 똥 안 쌌어. 어, 똥 안 쌌어? 바지 입을까? 잘까, 그럼 우리? 먹고, 잘까? 이 쥬키퍼. 이 쥬키퍼. 루키, 슬미데이. 엥? 왜 저러는 거야? 이러고 있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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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피는 여러 대만 외쳐. 헤이. 헤이. 니가. 너만 이뻐 자기로 했잖아, 얘네랑. 9시 반이야. 아빠는 내일이 가고 싶어. 이 쥬키퍼. 이 쥬키퍼. 아빠는 이제 잔다. 안 되겠다, 둘이. 아빠는 잘게. 아니야. 잔다. 잘자, 얘들아. 잘자. 잘자. 좋은 펜퍼. 사랑하는 우리 이 언니, 이 언니. 응.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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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럼 끌까, 이제? 얘가? 얘가 끈 거야? 얘가 끈 거야? 해라. 오빠, 도와줘. 아빠가 도와줘. 얘, 탈자. 하나, 둘, 셋. 쫘악. 탈고. 아, 그냥 뒤로 하면 허리가 커. 아, 꺼왔다. 아침 McNair 와주욬. Nie경 씨 날 봉팀 정한 데. 조용히 상황에서, 조용히 상황에서zuge 왔어. 경찰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수정. 우리 집 밥먹는 분 안녕하세요 요즘 김만두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저쪽에서 촬영은 있죠? 유튜브 유튜브 응 이제 뭐 이제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시작했어 지난주에 구독 좋아요 빨리 인간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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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유튜브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리브 구독 좋아요 알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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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천동역 8무튼 천동역 8무튼 천동역 8무튼 성정환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넌 눌렀니? 눌렀죠 우리 수지 이거 알죠? 수지 안녕하세요 수지광이에요 수지광이에요 아직 수지광 아니죠? 지윤스 하법적 일탈 중이시고요 하법적 일탈 중이시고요 하법적 일탈 중이시고요 하법적 일탈 중이시고요 첫 번째 목적은 내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면서 일도 하고 하법적으로 하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일탈이라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면 그쵸 일탈 제가 하고 싶은 게 일탈이라고 대신 하법적으로 하법적 일탈입니다 하법적 일탈 하법적 일탈 하법적 일탈 하... 오늘은 아침 햇살이 굉장히 좋네요 하... 오늘 촬영도 없고 오늘 특별히 휴가 하루 휴가를 받아서 오늘 저만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을 쓰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시 반에 나왔어요 지금 지하철을 두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로 평소에는 특별한 일 없을 때는 약속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요 다들 추우고 나만 놀러가고 있어 제가 어디로 가는 지 궁금하시죠 이따가 만나요